자 일단 용어정이가 29회 때하고 30회 때 한 번씩 나왔는데 최근엔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체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 파트에서 국가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면은 일단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수립대상지 어디라고 배웠지? 아 그럼 여기다 똥갈매를 치면 돼. 광역계획은 맞네 그러면서. 확인을 자꾸 해야 돼. 광역계획은 수입대상지역이고 성격은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상위에 있는 계획들은 전부 다 장기계획이라고 오시면 돼. 여기서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니까 일반 국내에 대해서 구성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대상지역이 바뀌면 틀려. 광역계획권이 광역시다 이렇게 나오면 싸닥이 날리고 와야 돼. 둘 이상을 묶은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광역계획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아까 우리가 계획이 두 개 있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그럼 체계도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금방 또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수립대상지역이 몇 군데가 돼야 돼요? 맞나 보지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잖아. 맞네 지금. 이 여섯 군들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광역특위식 없죠? 그럼 광역특위 들어가면 싸닥이 날려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위로 구분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 그럼 이해됐고, 이해됐고. 자, 그럼 끝났잖아요.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야. 이건 어차피 자꾸 하다 보면 금방 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억지로 여기서 시간을 한두 시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딱 보고 넘어가도 돼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가보자. 얘는 광역도 밑에 있는 계획 맞죠? 이렇게 쭉 내리면 되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수립 대상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차피 기본계획도 도시군계획 중에 하나잖아. 여섯 군데 맞네? 체크를 좀 해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묶지 말고 따로따로 하는 거야. 특별자치도 시, 군을 대상으로 수입한다. 아, 맞네. 그리고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한다. 이게 나와있네. 이렇게 나와있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인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 수입에 지침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거죠. 관리계획 수입에 지침이 된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억지로 막 외우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체계도 잡은 사람이 이런 것도 외우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면 방향을 정해주는 지침. 지침을 주면 그 지침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여기다 밑줄 딱 해놓고. 거기 전부 다 찐하게 표시한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만 읽어도 돼. 나머지는 수업 들으면서 이해됐다 그러면 그런 것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씩 꼼꼼하게 중개사법처럼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가볼까? 밑에. 관리계획 나온다. 관리계획은 일단 수립대상 지역이 6군데 맞나요? 6군데 맞다. 그리고 요글자만 동그라미 쳐. 이거 개발 등기 보전. 그만큼 내용이 구체화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라는 지역은 개발하겠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 B라는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겠다. 그럼 땅값이 떨어져.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 없는 계획이야. 직접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이건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위치가 위치가 위치가요.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아래에 있는 계획 맞죠? 아까 책에도 딱 잡으면서 보시면 돼. 내용 몇 개 있었지? 다섯 개 있는데 이 6번이 원래 법조문에 따로 있어.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 용도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럼 제 1단계로 제 용도직을 먼저 지정했다. 맞나요? 확인만 해요. 확인만. 억지로 외우지면 자동적으로 외우죠. 토지를 개발할지 보전할지 지정한 다음에 용도직을 지정하는 거 맞죠? 용도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직이니까. 얘네 두 개를 지정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해서 종류 다섯 개 있었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야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맞죠? 이걸 위에다 올려. 이렇게 이 다음에다 올려. 입주기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잖아. 따로 하지 말고. 자꾸 양을 늘리면 안 돼. 법조문은 여섯 개로 돼 있지만 다섯 개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 그 다음에 지정합니다. 용도지역 지정하고 나서 용도지역 지정한 다음에 용도구역 지정하는 거 맞죠? 용도구역 종류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 도, 시, 수, 입. 그럼 입을 따로 할 필요. 육번은 따로 할 필요 없네.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했어요. 체계도랑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저기 멀리 4km 애들 걸어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학교 걸어다녀. 건강에도 좋으니까 걸어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반인설 설치 전비 개량해야 되겠지. 도로 같은 거 설치해주고 학교도 설치해주고 공원도 설치해주고 일반 국민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이걸 기반인설 설치를 하래요. 그 다음에 사업 두 개 해야 되겠네. 도시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무슨 사업도 해야 돼?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 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계획을 수입하잖아. 그게 무슨 계획이야? 지구단위계획. 여기 있다. 여기 맨 끝에. 지구단위계획 수입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6번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전부 다 소속이 동일한 거 맞죠? 아까 책에도 라인 잡아서 한 게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계획이란 말이야. 소속이 동일하게. 얘네들은 다른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야.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계획구역 들어가면 싸다기 날려야 돼. 기반인설 부담계획구역 들어가면 싸다기 날려야 돼. 성장관리계획구역 들어가면 싸다기 날릴 준비만 하신대. 걔네들은 이용파티죠. 여기 없잖아 내용에. 그걸 자꾸 리마인드를 좀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리라니까요. 이거 이거. 무슨 계획이요? 지구단위 계획 많이 나와 시험에. 얘네들은 논점이 어딨냐. 다 읽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라고 나오지 그렇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면 여섯 군데를 말하는 거야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맞죠. 그럼 여섯 군데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전부를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 여기다 별표하는 거야. 이거 전부로 바뀌면 싸다기 날려. 이것만 다. 일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별표를 하는 거지. 거기 친하게 표시됐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체크만 하면 돼. 찾을 것도 없어. 나 찾아줬어 내가. 그리고 다 좋은 얘기 있어. 밑줄 하나도 긋지 마. 일도 긋지 마. 뭐하러 밑줄을 긋어. 행정책 개발하는 개발객이 수입해 주는 건데 여기를 안 좋은 얘기를 쓸 일이 없잖아. 토징을 합리화한다. 기능을 진진한다. 미간을 계산해. 뭘 외웁니까. 다 좋은 얘기 씁니다. 외울 거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하고 여기 전부로 바뀌면 X구나. 이것만 기억해. 자 그리고 소속 도시군. 걸리긴 맞네요. 그래야지. 맨 끝에. 또 기본객 나오면서 동그라미 치고 다니지 말고. 어? 지면 좋네. 그리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단 말이야. 좋긴 뭐가 좋아. 안 좋아. 거슬려. X해야 돼.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공법이 익숙해지려면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머릿속으로 다 정리도 좀 하고 그러시면 이게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똑같이 하셔야 돼.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 논점만 잡아서 나올 부분을 다 분석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반인설. 종류 되게 많죠. 오른쪽 7페이지 가면 엄청 많아. 이건 뒤에서 다시 해. 지금은 기반인설 종류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나만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도로등이 있네 그래. 맞네 그래야지 맞네. 도로등 맞네 그래야 돼. 이건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 되면 기반인설 종류를 싹 다 정리를 한 번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 중요한 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또 할 거고. 이건 중요하지. 지금 단계에서 이건 중요하지. 얘네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그렇지. 기반인설과 도시인계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도로를 하나 설치한대. 설치하기 전에 위치하고 규모. 어디다 설치겠다. 몇 한 도로 설치겠다. 를 미리 관리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지. 이해해야지. 관리기로 결정했어. 결정됐죠. 그럼 이름이 바뀐다니까. 뭘로 바뀌어? 도시인계획설이 되네. 맞네 그래야지. 결정하기 전에. 관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도로는 기반인설이야. 맞나요? 근데 도시군을 열어 뭐가 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이름이 바뀐다는 거지. 도시군 계획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광역시설 또 있네 이거. 편하게 봐요. 그냥 부담 없이. 광역이 뭐였지 아까? 그렇지. 넓다. 넓다는 둘 이상이죠. 그럼 도로가 하나 이렇게 있어 도로가. 도로가 하나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원시 연결시키는 도로 있어요 없어요? 기반인설이잖아 지금. 근데 두 개 이상이 걸쳐있대. 그럼 이거를 광역시설이라고 불러. 또 인천국제공항 설치해서 인천광역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지. 근데 하나의 기반인설을 두 개 이상이 같이 이용해. 그럼 이름이 바뀐단 말이야. 뭘로? 광역시설. 그럼 여기는 이 글자가 들어가 다. 여기다 동그라미 침대. 종류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이상의 걸친다. 두 개 이상의 공동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기반인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광역시설. 이건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반인설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치하는 방법이 특례가 좀 적용돼. 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이의관계가 다를 수 있지. 법으로 규정해야 돼. 안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설치해라. 라고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에 대한 정의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두 개 이상이 걸쳐 있구나. 도로가 걸쳐 있구나. 그럼 이거를 이름을 광역시설로 부르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구 나오나요 여러분들? 공동구는 여러분들 제일 대답을 잘하시는 거잖아. 공동구는 몇 개 이상이 걸쳐 있지? 어디에다 설치하지 참? 여기 지하에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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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동그라미 치고 끝.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선 같은 경우를 공급할 때 전기를 공급할 때 지상으로 전봇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다 이렇게 설치해요. 그런데 이름이 공동구예요. 공동구는 전기선 하나만 하면 공동구라고 할 수 없지. 여러 개 같이 들어가야 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을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지? 그 이름이야 이름. 그냥 공동구.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하수도 이거 같이 묶어서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지하에 매설해서. 그 시설물의 이름이니까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도 돼. 이런 것들은 안 틀려요. 우리가 시험장 가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있네. 이거 무슨 사업 나와? 그럼 도시공계획 사업이야. 이름, 이름. 다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안 돼. 도시공계획 사업이야. 이 도시공계획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책에도 공부할 때 도시공관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몇 개 있었지? 우리가 도시공계획 설 사업이 있었나, 아까. 그래서 도시공계획 설 사업은 도시공관리기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있는 거를 뽑아와야 돼, 세 개 사업을. 아까 기반인설부터 출발해서 기반인서를 처리하면 관리기로 뭐 해야 된다? 결정. 그러면 도시공계획 설 된 거 맞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설책으로 결정해놓고. 도시공계획 설으로 결정해놓고. 농높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설치해줘요. 행정청이 와서 직접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업을 이거라고 불러. 도시공계획 설 사업이라고 불러. 하나 있네. 그다음에 도시공계획 설 밑에 있었던 사업 두 개 더 있어.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 있었나 아까? 정비 사업도 있었나? 그럼 얘네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잖아. 도시공관리기획으로 결정하는 시험이야. 사업이에요. 도시공관리기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뜻이에요. 도시공관리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이렇게. 이걸 도도정 이렇게 뭘 그렇게 외워. 그런 거 좀 하지 마 좀. 그런 거. 그래서 도시공계획 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니까. 그럼 얘네 세 개의 사업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지. 도시공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 맞죠? 그래서 하나로 불러야 돼. 이걸 자꾸 읽어야 돼. 무슨 사업이라고 그런다? 도시공계획 사업. 이거는 오늘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하나씩 다 봬요. 얘는 도시공계획 설 사업은 국계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얘네 두 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사업하겠다만 관리기로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사업합니까? 개별법이라고 써놓은 거 기억나시죠? 개별법 얘네 법이에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또 정비 사업은 무슨 법? 도전법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개별법으로 하지만 사업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는 무슨 계기로? 관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관리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고.